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아내의 자매와 결혼을 한 남성의 사건입니다.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, 이거는. 이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무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. 자녀 넷을 둔 한 남자 A씨가 있는데요. 이 남자의 결혼 경력을 살펴보면 아주 그냥 뜨악합니다. 여자 B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고 곧바로 아내 B씨의 자매인 C씨와 재혼을 한 후 얼마 후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B씨와 사촌인 D씨와 또다시 재혼을 했다고 해요. 뭐예요, 지금. 결혼했어, 아내가 생겼어,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. 그런데 이혼을 한 다음에 아내의 자매와 또 결혼해, 그리고 또 관둬, 그리고 또 아내의 사촌과 또 결혼해, 그리고 또 관둬? 이거야,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진짜. 사랑과 전쟁도 이렇게 쓰면 욕먹지 않나요? 그렇죠, 그냥 막장인데. 남자 A씨는요. 사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이 여성분들과 위장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해요. 이 여성 3명 모두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자 A씨의 자녀가 4명이잖아요. 부양가족이 또 많으니까 높은 청약 가점을 또 얻게 된다고 하고요. 그래서 또 차례차례 순서대로 결혼한 아내들의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브로커는 이렇게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소위 떴다방과 같은 곳을 통해 많게는 1억 원의 웃돈을 붙여서 그렇게 다 팔아치웠다고 해요.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 맞는 거죠? 사실 이게 실제 다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을 듣고 사실 많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아파트 분양되는 게 복권인가 싶다는 생각도 해요. 그렇죠. 아니 그러면 그 남자는 청약통장을 얼마에 판 거예요? 이게 판매금액이 천만 원이었다고 그래요. 천만 원. 그러니까 결혼 세 번 했죠? 그럼 곱하기 3이니까 3천만 원. 아, 3천만 원. 정말 상당하네요. 청약 가점 때문에. 그리고 이 3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. 결혼을 세 번이나 한 거죠. 아, 놀랍습니다. 그런데요. 이 아파트 당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? 좀 법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.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5년간 자격이 제한되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 사람은요. 재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첨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이 법을 이용을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? 아닙니다. 당연히 처벌을 받고 불법입니다. 실제로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당첨이 된 것도 불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요. 10년까지 청약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당첨된 것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. 장신은 왜 이러고 싶으실 것 처럼 되냐? 이이 아 아 아 아 아